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집권하는 경우에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엘브리치 콜비라는 사람이 있죠. 생일에 탈출해서 이 사람은 상당히 문제적 인간이다. 한 두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적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이건 거의 막가파 양아치 수준의 발언을 막 해요. 그래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국 핵무장하고 북한은 한국에 맡아라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2017년,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집권 원년에 미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부 strategy and forces인가, capability development인가 그래요. 동영상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감은 확인을 못했는데 결국 이제 연합뉴스에서 요약된 내용을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명제로 됩니다. 중국 억제를 위해서 미군은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게 맞다. 북한은 한국이 알아서 방어해야 한다. 북한 방어를 위해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켜 인질로 삼을 필요가 없다. 한국 핵무장에 반대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 한 네 가지 정도의 명제인데 중국, 북한, 주한미군 철수, 핵무장에 반대 안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문제적 발언이거든요. 사실은 미국 조야에서도 이거 웃기는 소리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세뇌탈출 잘구동력 부탁 말씀 좀 올리고 그리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또 뉴욕타임즈인가의 인터뷰를 하면서 엉터리 소리를 했죠. 32가지가 잘못되어 있다. 팩트랑 맞지 않는다. 그래서 CNN이 그걸 비판을 했습니다. 그 32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주한미군 한국과 관계된 건데 그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이 4만 명이라 그래요. 이 양반 요새 좀 많이 맛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저보고 트럼프를 지지하더니 마음이 바뀌었냐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바뀐 거예요. 트럼프가 2018년 비록 관세 형태고 비록 미국의 나홀로 관세 전쟁 형태지만 반중 깃발을 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자기 말하자면 공력이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인기를 끌 수 있다 그러면 무슨 발언이든지 다 하는데 그 인기를 끄는 대상의 핵심적 그룹이 백인, 저학력, 저소득자, 그다음에 남성. 이 그룹이 핵심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진 상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한 4, 50% 선을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에서 1조 1833억 원을 부담기로 했고요. 이거는 그전에 대비해서 13.9% 인상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매해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해서 인상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마구 하는 거죠.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마구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주한미군 숫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고 핵심 브레인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전혀 모르고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 억제를 위해서 미국을,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는 진짜 무식한 얘기죠. 주한미군의 핵심 역할은 북한 억제가 아니라 중국 억제입니다. 사실은 중국 코 앞에 미 육군기지, 캠프 험프리, 그게 세계 최대의 육군기지죠. 평택. 그다음에 공군기지, 오산과 군산. 이게 중국 코 앞에 있습니다. 베이징까지 평택에서 천 킬로 정도거든요. 베이징까지 오산과 군산에서도 한 천 킬로 됩니다. 지금 비행기 공중발사 미사일이 천 킬로를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바로 턱 밑에다 칼을 들이대고 있는 형세라 말이죠. 그래서 이게 위치가 너무 좋아서 미군이 한국에서 치명적인 무기를 운영을 일부러 안 합니다. 나중에 중국을 협박할 때 쓰려고, 중국을 더 겁박할 때 쓰려고. 미리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 공군에는 F-35A가 없어요. 전부 오키나와 가네다인가 가데나인가 제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어떤 분이 모르면 그냥 오키나와라 그러지 왜 자꾸 그러냐. 글쎄요. 몰라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비밀번호를 숫자를 바꿔요. 증상이 좀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면 전술핵폭탄 B-61-12 이건 유럽에는 있을 텐데 한국에는 없다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군이 일본과 필리핀에는 우리 이거 좀 하자 하자라고 말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장거리 극초음속 육군에서 운영하는 롱레인지 하이퍼서닉 웨폰 LRHW입니다. 아마 필리핀이나 일본에 말 꺼내봐야 그냥 거절당하니까 말을 못 꺼내고 있어요. 이런 거 한국에는 아예 갖다 놓을 생각 자체를 안 하지. 네 번째는 지금 미군이 일본을 간신히 설득을 해가고 있죠. 육군의 중거리 타격 능력 타이폰이라고 불리는데 두 가지 종류의 무기입니다. 하나는 함상발사 대공미사일을 지대지 지대함으로 바꾼 지대지 지대함 초음속 미사일로 변형시킨 SM-6의 육군 버전. 두 번째는 토마호크는 원래 잠수함이나 배에서 쏘게 돼 있는 건데 그걸 지상발사로 해서 멀리 가면 한 2500km까지 가니까. 그 두 가지를 갖춰놓은 거를 가지고 미 육군에서 이걸 중거리 타격 능력 미드레인지 케이퍼빌리티 MRC라고 하는데 일명 타이폰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지금 일본과 필리핀은 갖다 놓겠다고 미국이 굉장히 일본 필리핀을 지금 설득하느라고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갖다 놓을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한국에는 갖다 놓을 생각을 안 한다고. 왜 그러냐? 여기는 위치 자체가 너무나 전략적인 위치라. 그래서 중국과 앞으로 더 긴장이 높아지면 그때 갖다 놔도 되니까 지금 미리 긴장 수위를 그렇게 높일 거 없다 이거지. 그 대신에 한국이 이런 치명적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미국이 그렇게 많이 싫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은.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제1도련이 한국 백령도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백모의 제1도련이죠. 여기 백령도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한국 서해안을 타고 내려와서 제주 강정기지 앞을 돌아서 300km를 동쪽으로 가면 이게 큐슈 4세보입니다. 이게 주일 미 해군의 핵심 기지죠. 그래서 큐슈 타고 내려간 다음에 오키나와 열도를 타고 가서 대만 해서 그 아래로 이어지는. 이게 사실상의 제1도련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깨진다는 얘기는 일본은 힘을 잘 못 쓰니까 일본은 정신머리가 좀 그렇잖아요. 제1도련이 그냥 깨져나간다는 소리죠. 이런 것들을 콜비는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중국 억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라. 아주 무식한 얘기라는 거예요. 마카파 양아치 무식쟁이죠. 참 골아픕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고 한국이 북한 방어에 대해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데 말은 좀 똑바로 하자고 한국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과 자꾸 엮여서 반중적 발언이 되니까 한국은 반중적 발언을 하는 것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금기를 좀 하죠. 많이 금기를 합니다. 백모 같은 사람만 하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사람이 전문 번역자인데 어느 출판사에서 문화혁명에 대한 책을 번역을 했어요. 미국 책이에요. 그런데 그걸 문화혁명. 미국 책에도 Cultural Revolution이니까 문화혁명이잖아요. 문화혁명이라고 글을 쓰면 편집자가 문화 대혁명이라고 바꿔서 보내요. 아니다. 다시 또 문화혁명이라고 다시 해서 또 번역 온 걸 보내면 또 바꿔서 와. 그래서 편집자랑 대판 싸웠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혁명이라는 걸 강조를 해 주지 않으면 마치 그게 벌써 한 10년 전 일인데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 그러니까 문화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금기시하더라고. 그럼 그 편집자가 특별히 중국 간척 같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문화혁명을 문화대혁명이라고 해야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놈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다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국은 잘 표현을 못하잖아. 그게 금기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많이 표현해야죠. 재하나 국회의원들은 많이 해야 됩니다. 조중동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바깥은 말로 조한미군은 북한 상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한국인만으로도 북한은 한두 시간 안에 요리가 끝나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럼 북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냐. 갖고 있죠. 그런데 이건 온화는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지령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죠. 중국은 그럼 북한에 이걸 왜 핵과 탄도미사일을 줬냐. 첫째 군사적 강압이죠. 밀리터리 코어신. 남중국해와 대만을 도모할 때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발을 묶기 위한 거죠. 두 번째 심리적 강압이죠. 사이클로지컬 코어신.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구원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중국뿐이로다. 이러한 관념을 한국인에게 세뇌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북핵 탄도미사일은 온화는 중국이라고요. 그럼 이걸 깠다라는 얘기는 뭐냐. 중국이 전쟁을 시작한 거지. 중국이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남한의 군사 행동을 뜯어말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북한에 대해서는. 핵과 탄도미사일을 별도로 한다면. 이게 지금 들어서야 바로 원점 타격하지만 이게 금기시도였잖아요. 금기시도였잖아요. 그전에. 천안함 때도 그렇고 연평해전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를 미국에 맡기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중국을 겨냥한 거고 주한미군을 빼게 되면 중국 견제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면 되는데 100번 주한미군이 있는 게 유리하죠. 100번 유리하죠. 독특한 군사진의적 조건 때문에. 또한 한국의 강력한 자주국방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막 주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거의 막가파인 건 좋은데 거의 양아치 관종이더라고. 아주 도발적인 얘기를 그냥 막 하는 거지. 그다음에 콜비가 모르는 게 있는데 한반도에서 북한, 중국에 대한 군사력에 대해서 대한민국 쪽에서 남한 지역에서 그걸 압도를 하면 중국은 동중국해고 그리고 대만이고 남중국해고 도발을 못합니다. 한반도 전쟁은 반드시 중국과의 전쟁입니다.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없어요. 중국이 OK를 하고 중국이 지령을 내려야 북한이 움직여서 도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1950년 겨울부터 유엔군과 싸운 것은 북한군과의 싸움은요. 50년 6월에서부터 50년 한 11월까지 해서 끝나요. 그럼 50년 11월부터 53년 7월까지 무려 한 2년 8개월 거의 30개월 동안은 누구랑 싸운 건데 중국과 싸웠어요. 북한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300만 명이나 들어왔다고요, 중국이. 한 100만 명 정도 사상자 났죠. 그래서 중국이 6.25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 아닙니까? 한반도 전쟁 나면 이건 중국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콜비가 악랄한 소리인 게 중국과의 전쟁을 주한미군 없이 너희가 먼저 얻어 맞아라. 핵 채워줄게. 그래서 이거 마카파 양아치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카파 양아치라고.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중국과의 전쟁인데 그 파도를 너희가 먼저 얻어 맞아라. 핵 채워줄 테니까 너희 잘났다며. 그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한반도에서 중국과 전쟁 붙으면 미군 없이 너희가 먼저 얻어 맞고 깨져라. 그래서 제가 이거 마카파 양아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대만과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도모를 할 때 동시 패션으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99.9%입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한반도에서 중국에 대해 압도적 우세를 그때는 중국 안에 북한도 포함이죠. 압도적 우세를 지켜나가면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도발 못한다는 소리 돼요. 중국의 뒷골 당겨서. 지금 이 얘기를 말을 교명하게 잡아 돌려가지고 이 콜비라는 자가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이건 중국과의 전쟁인데 어? 한반도에 주한민국은 필요 없어요? 핵 채워줄 테니까 북한 잘 막으세요? 그리고 뒤로 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야, 한국인들 니들이 먼저 피와 죽음과 백골로 먼저 앞에서 총알바지로 죽어나가. 그럼 미국이 그때 들어올게. 개땡땡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발언을 보면 트럼프가 요새 얼마나 맛이 갔는지가 짐작이 가는 거예요. 개가 버르장머리가 없으면 주인이 문제인 거거든, 그거. 이 망하는 집구석인데, 트럼프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양아치가 진국을 쫓아내죠. 경제학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죠. 그때 악화라는 건 은이나 동으로 만든 동전이고 양화라는 건 금으로 만든 금전이에요. 그러니까 동전, 은전이 금전을 쫓아낸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금전은 집에 꼬비치고 밖에 사용하는 건 은전만 쓰니까 금전은 자꾸 없어져가, 시중에서.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다고 그러지.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양아치가 진국을 쫓아내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 때 제일 진국, 제일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는 국가안보부보좌관 매튜 포팅하죠.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해야 되거든. 이 사람은 트럼프 진영에 지금 없다고. 매튜 포팅원은 포렌팔레스인가에 기고를 했었어요. 그때 뭐냐면 미국이 대만, 저는 우쿠라도 포함시켰는데 이 사람 기고 자체는 대만이에요. 미국이 대만 우쿠라를 버리면 한국, 일본부터 핵 도미노가 일어나서 세계가 개판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세뇌 탈출해서 이것을 한번 안내를 해드렸었죠. 미국이 대만을 버린다. 이 자리에 미국이 우쿠라를 버린다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게 되죠. 미국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중국이 핵무장을 강화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나요. 하나는 러시아가 핵무장을 강화하고 다른 하나는 인도가 핵무장을 강화합니다. 그럼 인도가 핵무장을 강화하면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강화합니다.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강화하면 이란이 핵무장을 강화합니다. 이란이 핵무장을 강화하면 사우디가 파키스탄과 손을 잡고 핵무장을 강화합니다. 세계가 개판된다는 소리예요. 핵 도미노. 지금 매트 포팅어는 미국이 대만이나 우쿠라를 버리면 비확산을 관리가 안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엘브리치 콜빈은 거꾸로 핵 도미노를 터뜨려라. 한국이 핵 채워져서. 그러면 여기에다 대고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이 핵무장을 강화하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이 핵무장을 하죠. 그러면 중국이 핵무장 강화가 되죠. 러시아가 핵무장이 강화되고 인도가 핵무장이 강화되죠. 그러니까 비확산 컨셉 자체가 없는 인간이에요. 뭐 에브리바디 핵무장. 핵파티. 뭐 트럼프가 피자 좋아하죠. 도미노 피자. 피자 도미노가 아니라 트럼프는 그럼 핵 도미노를 사랑하나? 참 깝깝합니다. 진짜. 이게 또 이제 두 번 배달 사건으로 유명한 거죠. 뉴욕의 소방관들한테 이렇게 피자를 배달해 줬는데 바로 앞까지 피자 배달원이 배달을 해서 그걸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배달해 놓는데 마치 자기가 피자 가게에서부터 픽업해서 배달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야 구라치지 마 그래서 또 어쨌거나 트럼프는 피자 도미노만 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핵 도미노를 사랑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주위의 사람들이 또 트럼프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 한국 핵무장 얘기를 계속 꺼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트럼프 때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국가안보보좌관 하겠다고 관심종자 관종 마카파 양아치 콜비가 그 중에서 제일 솔직 담백하게 이런 개소리를 했고 린즈 그레엄 선수 중에 선수인데 올해 지금 상원 선거에 걸려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그 마가 진영의 지지가 절실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뭐 자체 핵무장 비슷한 얘기 비슷한 언젠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헛소리 했었죠. 린즈 그레엄도. 아니 한국에 F-35A나 갖다 놓고 오산 군산 대구 미 공군기지에 B-61-12 전술 핵폭탄 보관창고라도 지어놓은 다음에 그 얘기 하라고 앞뒤가 없는 정말 개생아치 같은 그런데 이 엘브리치 콜비는 원래 말 본새가 좀 양아치스럽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렸죠. 대만은 뭐 저기 뭐야 자주 국방이나 국방도 그렇게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서 어떻게 대통령만 떨렁 반중 인사를 뽑아요. 그거 자살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독일 국영방송가 하면서 그러면서 대만은 GDP의 10%로 써도 부족합니다. 뭐 이런 야 진짜 정말 싸가지 없이 말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그래서 from my point of view Taiwan's behavior and I this is a this is a kind of a a tough statement but I think it's true unfortunately it borders on vaguely suicidal behavior because Taiwan is voting for candidates whom Beijing has made very clear it regards as a serious provocation fairly or not and at the same time Taiwan is not really doing anything near what it would need to do to make itself more defensible and the United States at the end of the day is going to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 I mean that's only rational and reasonable especially when you look at the mood in the United States is pretty anti-interventionist 저기 보면 스스로 스스로 도울 의지가 없는 나라는 우리는 안 돕겠다 근데 타이완이 요새 스스로 스스로를 돕겠다 좀 자주정신이 좀 많이 됐잖아요 한국은 자주정신이 부족해서 뭐 주한민국은 방 빼겠단 소리야 개소리하고 있는 개소리 한마디로 아 나 이 사람 그리고 아니 GDP의 10%가 내 이름입니까 지금 타이완이 전쟁 중이에요 GDP의 3%는 지금 어려움 없다 10%는 써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마구 주워 섬기는 거예요 그냥 I think 3% is woefully inadequate I would say 10% would be I mean I don't think there's a particular figure but Israel is actually much less threatened than Taiwan there's no great power that's lusting after Israel 뭐 GDP의 10% 해가지고 타이완은 아무 기술 제공 국가도 없고 어 저기 뭐 무기부품도 안 팔아주니까 전부 다 미국 미국 무기사라고 타이완 GDP의 10%를 미국 방산업체에 쓰라고 이게 지금 말이에요 막걸리에요 야 진짜 저는 아 참 이 인간 자 그래서 이 난세로 어찌하오리까 뭐 저는 사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저는 한 49% 뭐 이렇게 봐요 50% 이하로 보는데 뭐 어쨌거나 그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결국 컨텐전스로 따지면 경우에선 네 가지 나온 거죠 미국과 세계는 반중글로발리즘이 승리하냐 아니면 트럼프 고립주의가 승리하냐 한국은 자유공화주의가 선방하냐 아니면 종중 조중동 한동훈이 득세하냐 조중동 한동훈 요새 종중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그러니까 이 가치지안 글로발리즘과 발맞추어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업적을 단 하나라도 칭찬한 적이 있나 그리고 이번 중간선거가 그 업적에 대한 평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나 조중동이 그런 식으로 조명한 적이 있나 싫은 거예요 자기 기득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강화가 싫은 거야 대한민국을 흔들고 자기들의 캐스팅보트가 커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요물 덩어리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번 국힘선거의 최대 승자는 조선일보 아니에요 송파가 송파와 국힘을 몽땅 바꾸겠습니다 박모식이 당선된 조선이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냥 앉아있으면 당선되는 지역에서 당선됐으면 국가에 대해서 필요한 아젠다가 뭐냐를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당이 어떻게 불뿌리 민주주의랑 좀 더 결합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런 모델 케이스를 송파해서 좀 만들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좀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간땡여 부은자들하고 서초울 거기도 조선일보 출신이죠 비례 12번인가 13번 거기도 조선일보지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한동훈이 내세워놓고서 장악하려고 덤볐다가 선거 결과가 시원치 않으니까 지금 쓱 손 빼고 자기들은 아무 작동 안 하는 척하고 한동훈이는 그냥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밥 먹으라고 오라고 그러는데 밥도 안 먹고 저질들이죠 저질들이요 저는 종중 조중동 한동훈이 한무더기로 가는 그런 공생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는 그거죠 자유공화주의가 선방하냐 종중 조중동 한동훈 같은 자들이 득세하냐 그럼 네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 자유공화주의가 선방했는데 미국서 반중 글로발리즘이 승리했다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을 앞장세운 뒤에 제대로 된 집단이 승리를 했다 그러면 이게 최상의 조합이고 세상이 좀 편안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국내에서는 종중 조중동 한동훈이가 앞으로 계속 득세를 하고 윤석열은 레임덕으로 가고 그다음에 주저앉게 되고 그런데 미국선 반중 글로발리즘이 승리를 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피곤한 세상인데 나라는 안 망합니다 나라는 안 망해요 또 거꾸로 이제 국내에서는 자유공화주의가 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뒤집기에 성공을 해서 괜찮게 성공을 해가 그런데 미국에서 트럼프 고립주의가 승리를 했어 이러면 이제 골아 퍼져요 미국을 군기 잡아야 돼 대한민국에 나서서 미국을 코를 꿰갖고 질질 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거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뭐 엘브리지 콜비가 아니라 엘브리지 콜비의 증조 할아버지가 와도 저렇게 못 뒤집습니다 미국을 군기 잡아서 질질 끌고 가야 돼요 제일 위험한 케이스는 뭐냐 미국에서는 트럼프 고립주의가 승리를 하고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으로 빠지고 완전히 무기력해지면서 종중 조중동 한동훈이 득세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 이러면 이제 나라 망할 가능성이 좀 있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미국이 어떻게 풀리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자유공화주의를 강화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내면 미국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라는 안 망해 꾸역꾸역 버텨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 바꿀 생각하지 말고 나가 자신을 바꿔라 똑같죠 미국 바꿀 생각하지 말고 한국을 바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국을 강화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